10 1 1 자 80 ability Q 1 2 3 4 1 2Kient 하하하하 진진다른듯이 자, 진진다른듯이 따릅니다 오오오! 3 4 1전! 2 3 4 2 어떻게 들어가는데 오오오! 오오오 또 수능들 자... 마살 두셨죠? 그렇게 하는거에요 살짝 들어와서 4분 안에 놓는거죠? 박혜영 선수가 2이구요 김성민 선수 바짝 2이 있습니다 지키면 2대로 1대로 3위만 좋아요 반갑게 가지고 반갑게 가지고 5위로 달리고 있나요? 6234 5267 자 장단을 파이팅합니다 자 뒤받으면 서로 얹히면 서로 손해예요 아 유영이 형은 센스 만점 자 날진대로 유영이 형은 마셔리였습니다 그렇죠 유영이 형은 달려 달려 그렇지 오 신인병은 신입 밖에서 보고 달려갈 판이었습니다 도전 소프트 선수 파이進 정 Kumar 멀리 자 2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전 챔피언 김평수 선수가 박대원 선수가 이렇게 꼼꼼을 바짝 돌려 있습니다 오, 박대원 선수 한 번에 딱 왔어요 자, 박대원 선수 엉키만 세리로 남짓은 선수 그렇지, 그렇지 와우, 와우, 와우 와, 우리가 애매한 것 같았습니다 자, 머리뼈서의 엑시나 발입니다 그렇죠, 자, 이신재 선수의 멋진 퍼포먼스 감사드리고요 자, 이제 누구, 어떠신지 보여주실지 기자가 갑니다 자, 남산이 주입군 아우, 자, 뒷벽으로는 소만, 하얀 하얀 김평수 선수, 딸까슴기 자, 어, 재밌습니다 아, 이 사람이 다 이렇게 갑니다, 지금 , 아아, 그렇죠 유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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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두폼 밀어줘! 상당히! 오! 이메시가 안쓰리네요. 오! 다그랗죠? 오! 그렇죠! 박템수 누나! 기원! 박템수! 올라갑니다! 오! 공감! 치열해요! 오! 2,3,4,1, 지금 뭐지? 탈락합니다. 오! 행복하... 재밌습니다. 동그라보도 요리 있네요. 으예! 아! 바람쥬년수 저 변수였다. 바람쥬년수 가방에 잘 하셨습니다. 그렇죠! 역시 별벽 별벽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 이한신 선수 두갑몬이에요. 자. 이해해주시고요. 김평둘 선수가 김평둘 선수한테 정준호 선수 프렌즈로 하나요? 아.. 왁판에.. 마주팬을 올려놨고 아직 충분히 뒤에 있습니다 시작하지만 두 바툴 모을 수 있으니까요 맞아요 맞아요 뒤쪽에 뒤쪽에 맞아요 맞아요 자 타릅니다 박병원은 같이 가고 언제 한 바툴가 따였네요 두 편지면서 한 바툴 더요 정준호 선수 엘로 와야 한 바툴 더 듭니다 박병원 선수 2위 차량 박병원 선수 2위 차량 자 자 박병원 선수 정리 맞췄고요 2편 .... 야 야 자 박병원 선수 공기 마쳤고요 두 편지 선수 2위를 공기 마쳤습니다 자 하나는 さ discut internet 1위 일부 폭종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